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이거 지도에도 찍혔다. 이게 뭐야? 저 왜 찍혔지? 어떤 팬분께서 영상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걸 입고 청청 청구를 하다니깐 왜 찍혔어요? 핵심에 행 ventil세 Wall Street 에너지 것을IA beginning 뿌려주세요 그녀를 치킨 seka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